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으리 너희는 나의 친구라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함이라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으리 너희는 나의 친구라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함이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 삶이 언제든지 열매뱉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는 나의 친구라 너희는 나의 친구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 삶이 언제든지 열매뱉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함이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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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삶이 언제든지 열매뱉게 하여 열매뱉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얻게 하려 함이니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 어둠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